너 미쳤어? 갑자기 미국을 왜 안가?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떨림 듣게 본 적 있니? 그냥 심장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? 이제부터 너가 해줄 게 있어 기밀번호는 영원히 친구 사이 앞으로 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게 될 거야 같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너구나 백현진 혹시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?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이 있어 같은 반 친구 풍은호 어? 삐삐? 1010-235 너가 나 열렬히 사모한다며 어? 근데 너 현진이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? 아니거든 좋아하는 건 연두야 나도 심장이 좀 이상한 거 같아 그야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에 쿡쿡 쑤셔 이런 것도 사랑이라면 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내가 걱정됐구나? 고백 아 나 안 들었는데 보고 싶어? 21세기의 너가 너가 나 안 빠진 것 같아 뭐 그런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